안녕하세요. 서정팀 정의원입니다. 6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저희가 서양음악 특강이 있는데요.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봤어요. 데이 없고 튀어. 그래서 저희가 사실 선재를 없고 튀기는 좀 어렵겠죠. 그래도 우리가 데이를 구할 수는 있잖아요. 그렇죠? 데이가 물론 막 자주 출제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얘가 출제되면 굉장히 어렵고 연습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. 그래서 데이 중에서도요. 우리가 이번에는 18세기 데이 그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의 인벤션과 푸가죠. 그 부분을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해요. 그래서 인벤션과 푸가에 나오는 구성 요소들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.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악국을 통해서 분석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그래서 시간은 6월 29일 토요일이고요. 10시부터 1시까지 진행이 될 거예요. 그래서 그날 오시면 제가 특별한 기념품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모여서 데이도 구하고 같이 상담도 하고요. 필요한 얘기들도 하고 또 악보도 보면서 분석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우리 모두 특강 때 만날게요. 감사합니다.